아 아 아 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자 좋아 자 도 마 호 사 오케이 오케이 이번 작업은 엄마부터 퍼포먼스까지 다 순수님과 함께 작업형과 함께 어떤 것도 들어올게 그때의 추억들이 이제않게 하려고 초심.. 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정말 적답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참고 그냥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 나누고 작업했습니다 와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멋있다 신 셋 여기가 진짜 멋있어 와 좋은 것 이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 기쁘다 처음 1부터 뒤에 다까지 나는 다 참여했으니까 너무 맛있어 어 초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반 것 같아 예 아주 좋아 내 국이야 내 국 네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제 아마 전체 마무리 다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뭐냐 조명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오셔서 뭐 미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 있으면 그날도 나누고 어쨌든 나는 이 작품 하는 것도 음미는 사실 완전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왜냐면 음마 자체도 좀 다른 무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좋습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안무만 잘 나가면 다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일요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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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줬었어 아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아 아 아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랑 이거를 일어나서 이거 다운 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다운 하고 다운? 다운 하고 오케이 계속 혼자 하니까 오케이 더 맡겨도 되고 처음에 느낌 좋았어요 오 좋은데? 그리고 선생님 이거 느낌이 한번 봐도 돼 선생님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컴 에이 오 나이스 어 그게 위에선 이 뭔가 이 요니크한 팀 아 좋아 좋아 오케이 뭔가 좀 더 쓰세요 그냥 그냥 하면은 더 쓰세요 더 쓰세요 좀 더 어때요? 이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 느끼는 거 다 다르고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그냥 진짜 슬픈 사람 있고 자기 힘든 거 생각나는 사람 있고 이거 보고 웃긴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의 작품에 대해 못 따라 보고 이해 못 하고 그런 사람 보다 그냥 이거에 대한 감동 조금만 받고 자기의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 진짜로 진짜 순수하게 좋아 진짜 좋아 타고난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바로 할까요? 예스 형 지금 거의 비 오는데?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네 가사 따라 우연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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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거기서 실수 해버렸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괜찮아요 내일도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제대로 좀 더 끝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연습하고 더 감정을 놓고 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연습하겠습니다 이제 B 들어가요 무리지 호수 회티 신티의 성이 동나니 다이사니 다이사니 이게 무용 그런 감정 편은 그런 거다 보니까 편집 너무 많이 되면 감정은 전달 안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편灰색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2절인 것 같아요. 이 2절. 컨디션 좋아요. 아침에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한 10시 반쯤 일어나서 컨디션 되게 좋아요. 이렇게 좋은데? 왜 이렇게 나온 거지? 좋아요.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저 개인 서러곡 1년만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. 이 곡은 그냥 저를 위해 하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. 이 감정 보는 사람한테 감동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번 보고 자기 감정, 자기 무언가를 느꼈으면 그거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곡은 지금부터 공부에 대한 구강이 있습니다. 이 곡은 날씨가 옳지 않으십시오. 이 곡이 옳지 않으십시오. 이 곡은 이렇게 잘etes, 라인 베트남인들이? 이 곡은 제 작품이 보기 가장 좋은데이라니 잘한다. 이 곡은 지난 연유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제작품은 작품은 다섯 개kr의로 간다는 것 입니다. 오, 잘 맞았어요. 거기는 다시 찍어야겠다. 어, 괜찮은데? 어, 여기도 좋았다, 이 각. 와우, 여기. 안 보이네, 안 보이다. 보였어요, 보였어요. 완벽주의자 D. 형, 괜찮아? 괜찮아? 디에잇을 위해서라면. 디에잇 행복하면 돼. 장단선은 형이 진짜 잘 맞춰. 이거 착이다, 이거. 맞아, 착. 효는, 효는 차예요. 저는 차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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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크게 hill 좀 받았어요. 보수, 왜, 완전 잠시 후, 부위, 파쉰, 워종 순서 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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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어 다 나니, 쌀, 나니 됐어! 됐어! 맞아! 맞아! 좋아! 이 작품을 저랑 만든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만드는 작품이니까 앞으로도 작품으로 더 저답게 많은 표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엣이 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1. 2. 3. 4. 5. 5. 6. 11.